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이 공부에서는 그 도면까지만 보이구요 그 다음에 쭉 넘겨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2쪽을 여러분 책을 많이 넘긴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문과정이라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내용을 배우나 라고 이제 그걸 이제 보시는 거에요 보시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기본이 일어날 때는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기본 체계적으로 볼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과정 할 때 이제 자 내용을 다 자세히 볼 거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72쪽에 토지동 입니다 자 일단 72쪽 책의 이제 그 기본 의의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토지동 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말한다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토지 표시를 여기 칠판에 썼지만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 자 면적 경계에 잡혀 있죠 어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그래요 그 표시를 그래서 이제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 토지 이동 이란 정의는 토지의 이동 이라고 하는 정의는 토지 표시를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뭐에요 새로이 정하거나 정하거나 자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에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재 집원 지목 경계면적 좌표라고 했으니까 이 새로이 정하는 것은 바다를 매립해서 최초로 대장을 만들거나 한 번도 지금까지 옛날에 일본 놈들 뭐에요 토지의 그 토지 조사 사업에 자 소유권이 누군가를 뭐에요 정확히 조사해서 세금 받으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에요 한일합방 이후에 토지 물론 토지 조사는 이 1908년도 했지만 토지를 조사한 이유는 지네들 우리나라 자 신민 통치하면서 세금 받으려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에요 토지 조사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바다 매립하거나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놈의 눈을 피해 갖고 세금을 안 내고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좋아졌으니까 뭐하라는 얘기니까 자 대장관들 세금 꼬박꼬박 9월 달에 토지분 세금 내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거 이렇게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니까 이거 말사하는 걸 말한다 아니게 말사하는 걸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논에다 집을 줘서 공부상에 뭐에요 답이 대로 바뀌는 거인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은 뭐에요 이자가 달라지지자에요 한모로 따지면 뭐라고 이렇게 달라지지지요 움직일 동자 움직일 동자 이동이 생겼다 라는 것은 달라지고 달라졌다는 게 달라지지요 그러면 자 거기서 거기 방금 정의가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73페이지에 그 토지동 사유 그래서 거기 신계등록 등록전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신계등록 자 이런식으로 신계등록 그 다음에 등록전환 토지를 뭐에요 분할하거나 토지를 뭐하거나 합병하거나 네 지목변경 있죠 지목변경 네 지목변경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바다로 된 자 이렇게 바다로 된 뭐에요 등록말소에요 등록말소 총 몇가지를 6가지를 모아놨어요 그 6가지를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6가지가 한번 한마디로 뭐가 생긴 뭐가 이렇게 뭐에요 의무가 주어져요 60일에 90일에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의무가 주어지니깐 자 이것을 뭐에요 이렇게 모아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에요 예컨대 자 어디에 이런식으로 뭐에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대장상 대장상 뭐에요 갑이란 소유권자가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이렇게 뭐에요 집을 짓게 되요 그럼 이게 대로 바뀌죠 답이 지목이 대로 바뀌죠 토지표시 중에 지목이 변경 됐죠 그래서 이걸 뭐에요 자 지목변경 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 원래 뭐에요 이 땅이 뭐였는데 이 땅이 뭐에요 원래 자 전이었는데 답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 답을 뭐로 고쳐야 되요 전으로 이걸 우리가 등록사항을 뭐 하는거에요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요 자 이렇게 등록사항을 뭐 하는거 고치는거 정지하는거 있죠 자 토지표시가 변경된거 이것도 토지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뭐에요 이런식으로 토지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받아 하는게 토지이동이니까 이렇게 뭐에요 날짜 의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축척을 변경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거 있죠 이런것도 토지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아까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의무가 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책에 73쪽에 뭐에요 73쪽에 자 거기 신교등록하게 되면 자 신교등록이란 그래서 거기 새로이 조성된 토지 나오죠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그래서 세신자에요 새로이 나오면 아 신교등록 하는거구나 그래서 여기 신교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걸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걸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러니깐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이 신교등록은 세신자 새로이 조성된 나무 신교등록이고 쌍가루산불 절차 이렇게 뭐에요 일단 아까 우리가 뭐에요 등록사항을 정할 때 토지이동이 생기면 토지수유자가 신청하라 그랬어요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뭐한다는게 토지수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토지수유자가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 하면은 토지수유자가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 하면 뭐겠다는게 직권하겠다 그러면 신교등록도 날짜가 60일이고 등록전환이 60일이에요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다가 토지대장으로 전환을 하는거에요 임야대장에 등록을 했다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등록이 전환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뭐에요 등록전환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니가 하고싶을때 하라 하는게 임의적이에요 근데 이 분할은 뭐에요 분할은 일필지 일부가 일필지 일부가 토지형결변경 용도가 변경돼요 이럴 때 강제적인 매체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겨요 자 합병은 뭐에요 합병은 자 주택법이랑 공동주택부지 아파트나 여러 주택 있죠 공동주택부지와 그 다음에 지목이 공장용지 장학도 학교용지 도로 철천재 구유소 있죠 구유소 이렇게 지목으로 몰려있으면 있죠 요런 지목은 자 일필지 근데 만약에 학교 도로 철도 도로 철도하고 도로 같은거 보세요 철도하고 도로가 있죠 근데 이 철도와 도로가 쭉 있을때 여기가 뭐에요 옥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월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에요 도로는 연결 철도나 도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에요 이거를 같은 지본부의 지역내는 이렇게 분할해서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고 같은 지본부의 옥산에는 요 철도는 요걸 한필지로 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공공용지들은 하나로 관리하는게 낫겠다 아니게 도로 철도 하천지 네 국가 그 자 공단 있죠 공단 자 공단 같은거 있죠 그 지역마다 대표적인건 뭐에요 인천 같으면 남동공단 뭐 구미공단 있죠 뭐 이런식으로 자 대불공단 저 목포쪽에 대불공단은 그런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목변경도 며칠이고 이거 60일이고 그 다음에 바다는 요거만 90일이죠 90일 그래서 요렇게 이런 뭐에요 이렇게 달라지면 이동이 생기면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신기등록 거기 신기등록 별표 조그맣게 하시고 예 쌍갈에서 한번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물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의 재효과 천만의 벌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신기등록은 최초로 신기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것이죠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등록시켜야 돼요 소유자가 누군가를 등록해야 돼요 바다 매립한 사람 한 번도 뭐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적이 없다가 등록을 안 했다가 세상 좋았으니까 등록하는 새로이 등록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일본시대 때 일본 외놈 앞잡이놈이 뺏어갔어요 할아버지 부동산을 뺏어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원증명 또다 소송하게 되면 판계에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소유권을 등록할 때는 소관청이 집권하니까 소유자증명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기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기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같은 서류를 첨부한다 그래서 소유권의 증명서면이 뭐가 있냐 하면 거기 넘겨보시면 74쪽에 판결서 바다 매립 있으면 중공금 사기증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자체명의로 등록할 때는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 자 그래서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 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면 아 이건 뭐와 관련이 있구나 신기등록과 관련이 있구나 한마디로 뭐에요 자 국유 토지를 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음 그 다음에 거기 75쪽에 등록이 전환됐죠 등록 전환됐다고 넣어 있죠 등록이 전환된 것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얘기에요 한 4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이 등록을 전환하는 것은 무엇이도 지목변경 없이 지목변경 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뭐에요 자 산지관리법 건출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중공된 토지였는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자 허가신고만 하면 자 여기 1번 그렇게 쓰였죠 1번만 일단 기본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이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건출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을 때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허가하고 신고받으면 자 이렇게 지목변경 없이 뭐만 하면 허가하고 신고 있죠 자 이렇게 허가신고만 받으면 허가 이 허가신고만 받으면 뭘 안해도 지목변경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등록전환의 기본적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등록전환하면 자 작년부터 계속 이제 법이 개정되지 3년 됐는데 안 나왔는데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올해는 진짜 올해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무엇이도 지목변경 안하고도 뭐예요 뭐 할 수 있다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77페이지에 분할과 뭐예요 분할 얘기죠 분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땅을 분할할 때 그 일필제 일부가 용도가 바뀐다는 거 뭐냐 하게 되면 네가 매매를 위해서 자 이렇게 매매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뭐 할 때는 매매를 해서 토지를 뭐예요 분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매매를 해서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을 할 때는 분할할 때는 뭐 하라는 얘기니까 매매를 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니까 왜 국가가 아니 매매계약을 맺는데 매매계약을 맺고 나서 이 땅을 분할해서 하는데 분할도 측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꼭 그걸 60일까지 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뭐가 될 수 있고 아 취소될 수 있고 계약 해제에도 이뤄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꼭 뭐예요 계약 매진 60일까지 하라 이건 말단다니까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 기간이 없다 의무기간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건 할 수가 있다니 할 수 있다니 근데 일필지 1부가 용도가 바뀌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일필지 있죠 일필지 1부예요 1부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 용도가 바뀌면 예컨대 뭐예요 예컨대 전이라고 하는 땅 있죠 이 땅 1부에다가 뭐예요 집을 집니다 집을 집죠 그 일필지 1부가 용도 집을 줬어요 집을 집이면 용도가 바뀌면 토지를 뭐라고 토지를 뭐 해줘야 돼요 분할을 합니다 분할하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분할하다니까 왜냐하면 이 전이라는 땅에다가 일부에다 집을 줬으니까 토지를 뭐해서 분할해서 유목은 전으로 세금 내고 이건 뭐예요 대로 세금 내라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일필지 1부가 뭐와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뭐하라니까 용도가 바뀌면 반드시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분할을 꼭 해서 이렇게 뭐예요 하여야 하여 무조건 하여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는 뭐로 해야 돼 의무가 생겨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부가 용도가 바뀌면 토지를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일필지는 않아서 하나는 전으로 세금 내고 하나는 대로 세금 내라 그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넘겨보시면 자 78쪽에 거기 쌍가루 쌍가루 이번에 대상 이렇게 대상 그 4가지 중에 자 다 임의적인데 그 동그라미 4번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쌍가루 3번에 별표 좀 해두시고 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분할의 토지 등 신청은 소유자의 임의적 상의미로 강제적이 아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뭐예요 소유자는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죠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가 60일이 생기니까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이때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음 81쪽에 보시면 합병이에요 합병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자 이상을 1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걸 말한다 라고 써있죠 여러 개를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합병에 있어서는 신규등록 등록조난 분할의 경우와 달리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측량한다 안한다 안한다 된다 그랬어 합병하고 지목변경 측량 안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 자 맨 아래 상가로서 한번 신청절차 그래서 합병은 뭐예요 소관청이 신청하는데 자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미적상이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 아니죠 그 언제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럼 1번 원칙 토지 소유자는 거기 합병하고자 할 때는 자 원칙 소지소 합병하고자 할 때는 신청한다 그러면 자 합병의 토지 행위청은 소유자의 이미적 사항에 의한 것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2번 그거 자 거기 이제 별피하시고 줄시지 않는 게 강제적인 의무니까 자 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정주택 부지와 도로하천 제방은 국어 있죠 이런 지목일 때는 뭐예요 자 있을 때는 강제 의무가 발생한다 할 수 있죠 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공정주택 부지 강제하고 자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장학도 뭐라고 철천제 구유수 공제 있죠 그래요 이런 지목일 때는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83쪽에 지목변경 있죠 지목변경 의의가 나오는데 자 이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은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록전환은 등록전환은 허가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이 가능하죠 이 분할도 뭐예요 일필진부가 용도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니까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이걸 언급 안 했네요 지목변경도 같이 신청해야 돼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음 자 여러분 거기 78쪽에 음 78쪽에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자 분할을 뭐예요 신청할 때는 의무가 60일이 생기니까 자 뭐까지 지목변경 신청서도 뭐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죠 거기 78쪽에 위에 쌍가루 3번 신청 절차에 동그라미 4번에 거기 뭐예요 자 니은에 보시면 줄 쳐보세요 뭐라고 일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돼서 의무적으로 분할할 때는 지목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놨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분할할 때는 용도가 바뀌니까 분할 신청서도 내야 되지만 자 뭐 또 자 지목변경 신청서도 같이 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막상 지목변경 사유가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자 뭐냐면 앞에 뭐예요 국토기획미 이용하는 법률 무슨 법이 나오든 간에 맨 뒤에 뭐예요 공사가 뭐한 토지는 공사가 중공된 토지 있죠 이 공사가 중공된 토지 이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어 당연히 뭐예요 공사가 중공 됐으니까 택지 개발 공사가 중공 됐으면 그 땅은 건물을 안 짓더라도 그 땅은 대가 되는 거예요 공장 부지 공사가 중공 됐으면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장 용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중공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냥 지목이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두 번째 얘기는 몇 페이지에 여러분 다시 거기 다시 자 83페이지에 거기에 지목변경 쌍가루 2번 대상 있죠 자 1번에 국토기획미 이용하는 법률에 대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중공됐다 공사가 중공된 토지 아니면 뭐예요 토지라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요 토지라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이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이 땅이 뭐예요 대가 되죠 그래요 자 땅의 용도가 바뀐다는 거죠 자 예컨대 건물 있죠 토지 위에 건물 이 건물이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이면 이 땅은 지목이 뭐예요 학교 용지예요 자 그러면 학교니까 학교 건물이니까 학교 용지죠 근데 이 건물이 학교에서 뭐로 바뀌어요 박물관으로 바뀌었다니요 박물관 자 그러면 주거사무실 중 주거사무실 극장 박물관 뭐예요 그런 문화시설은 이게 박물관으로 바뀌면 학교 용지가 뭐예요 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거나 세번째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뭐예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거기 그렇게 써있죠 동그라미 3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원활한 사업시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중공전에 토지합병 신청한다고 했죠 합병 그럼 합병은 뭐예요 왜 하느냐 하면 합병은 합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공동택부지라든가 공장용지 학교도로 같은 공공용지는 하나로 관리하라 그런 측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사업을 할 때 뭐예요 아파트 짓겠다는 합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항상 누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합병을 신청하면 거기다 뭘 짓겠다는 얘기니까 아파트 짓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것도 뭐예요 지목이 대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세 가지 기본 뭐예요 지목변경 사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그래서 오지선당이니까 다음 중 지목변경 사유를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면 여기 방금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자 공사중공한 토지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토지 세 번째 뭐예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제가 합병을 신청할 때 지목변경이죠 여기 용도 바뀌면 지목변경이죠 이 등록전환 자 이 등록전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고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자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임야도에 있는 자 그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죠 그런 그런 대부분의 토지 있는 게 나오면 그건 지목변경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줬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85페이지 토지가 뭐가 됐어요 예 바다가 됐어요 토지가 바다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 다 60일인데 이것만 90일이에요 예 바다는 90일이에요 다른 건 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죠 이거는 뭐라고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쌍가리 입은 의의는 자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 원상회복을 자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말수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다른 건 다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인데 이건 바다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91 동그라미 치시고 91 동그라미 칩니다 자 91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그렇게 써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지적소관청은 말수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회복할 수 있다 써있죠 이 경우 소관청은 집권 회복하거나 회복하려면 자 지적증량 성과 및 등록말수 당시에 공부의 재론에 의한다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이동에 대한 정의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수하는 곳이지 회복하는 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다가 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에서 다시 토지가 됐죠 절대 뭐라고 이건 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토지 등이 아니다 토지 등이 아니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라고 하지 말라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일단 90이라고 우리가 회복 등록은 왜 회복 등록은 절대 소유자가 뭐하는 게 아니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다 회복 등록 신청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축적 변경은 요새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뭐예요? 올해까지 작년까지도 나와갖고 거의 9년동안 연평 나왔어요 그래서 축적 변경의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고 갑니다 이 축적 변경은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기본 축적 변경이 뭔가 이해만 합니다 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축적 변경은 지적도의 동그라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축, 큰 축적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만한 교실이 있어요 그럼 가로 예컨대 가로가 20m에요 세로가 뭐라고? 세로가? 세로가 30m에요 20m, 30m도 아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자 20m, 30m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축적이 우리는 뭐예요? 축적이 만약에 1,000분의 1이라면 이 1,000분의 1 대축적 500분의 1이라면 보입니다 그러면 도면은 같아요 항상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40cm 이 40cm 하고 뭐예요? 40cm 하고 30cm로 돼 있어요 40과 30이에요 40cm, 30cm에요 40cm, 30cm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자, 축축이 1200분에 있는 건 20m는 이게 cm로 와야 되니까 자, 1m는 100cm죠? 그러니까 2000cm예요 그럼 1000분에 줄이면 여기 2cm예요 자, 그 다음에 30cm는 3cm예요 근데 500분에 줄이면 5,420 그러니까 5,420이죠? 0,2개 지우고 5,420 그러니까 4cm로 가요 6cm고 자, 이런 식으로 작은 축축은 규모가 작으니까 뭐로 하자 했냐 큰 축축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 축축변경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적도만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임야도에서 하면 안 돼요 항상 지적도에서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 7가지 축축을 쓰고 있어요 6,000분의 1부터 해서 자, 6,000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6,0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1,200분의 1 1,0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500 이게 이제 대축척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대축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튼 축축변경이 요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갈 때 조금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이 축축변경이 뭔가 라고 하는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